읽어보겠습니다. 앵간한 드라마의 10월들을 다 모아둔 그런 느낌이었죠. 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남편을 만난 것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남편을 고등학교 동창회에서 만났어요. 그때 제 나이 24살이었는데 사실 그땐 남편을 보고도 긴가민가 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했던 그 애가 맞나 싶었거든요. 너무 잘 컸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애가 키도 크고 헌출하고 무슨 사업도 크게 한다고 했었어요. 제 기억 속에 그 애는 그냥 어벙하고 지극히 평범한 거였는데 그때 보니까 사람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남편이 술김에 저를 좋아했었다는 말을 하는데 서로 취해서 한번 만나보자는 연락처를 주고받았어요. 그리고 서로 더 깊게 알기도 전에 첫 아이를 덜컥 가지게 되었습니다. 서로 사귄 지 1년이 겨우 넘었는데 임신부터 되어 1년 만에 초고속 결혼을 하게 되었죠. 다행히 친정에선 외동딸인 저를 호화스럽게 결혼시켜줄 재력은 되었기에 여러 가지 의미로도 시댁에선 저를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제게 엄청 잘해주며 극진한 환영을 해주었는데 그것도 그럴 법한 게 저는 우리나라에서 제일로 알아주는 여대에 나왔고 저희 부모님 두 분도 약사셨기에 완전히 두 팔 벌려 저를 환영해 주었죠. 그리고 저희 집에서도 비록 혼전 임신의 문제도 있었지만 남편의 가능성과 미래를 보고 결혼을 허락하셨거든요. 이렇게 꽃길만 펼쳐질 것 같던 저의 결혼생활은 결혼을 하자마자 너무나도 최악인 길로 달려가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4남 1녀 중에 장남이었는데 요즘 세상에도 이렇게 자식이 많은 집이 있더라고요. 처음에 딱 들었을 땐 정말 놀랬는데 문제는 자식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니었죠. 남편은 장남답게 집안 전체를 보살폈는데 느낌이 딱 개천에서 용난 케이스 같았어요. 집안 식구들이 잘난 장남의 피를 쪽쪽 다 빨아먹으며 생활을 했었거든요. 그게 결혼 전에만 그랬으면 다행이었겠는데 결혼을 해서도 그러더라고요. 결혼 전에는 남편의 이런 자질구레한 집안 스토리를 몰랐었는데 결혼을 하고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동창들에게도 남편의 과거 이야기를 하나둘씩 듣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 고등학교 때부터 유명했었대요. 저야 그때는 남편에게 관심이 없었으니 전혀 몰랐지만 알고 보니 남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저녁과 새벽에는 알바를 했대요. 그러면서 당시 초등학생, 유치원생이었던 동생들의 학용품, 준비물까지 다 사서 보냈고 막내 동생은 기저귀까지 갈아주며 생활을 했대요.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워낙 능력이 없으니 그 딸린 식구들을 전부 장남인 남편이 어렸을 때부터 다 챙겼고 그러면서도 정규 1, 2등을 놓친 적이 전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저야 뭐 외동딸의 돈 걱정 전혀 없이 미술만 했기에 그 소리를 듣곤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그건 엄연히 남편이 결혼하기 전에 이야기였고 지금은 결혼을 해서 제 뱃속에 아이까지 있으니 상황이 달라져야 했죠. 솔직히 제가 이제 와서 진짜 후회하는 게 결혼할 때 그 사람 집안을 보지 못했던 게 제일 후회죠. 연애하면서도 이렇게 혼전 임신으로 결혼할지도 몰랐으니 알아볼 겨를도 없긴 했지만 지금 생각하면 내가 몰라도 너무 뭘 몰랐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 이런 사태가 벌어졌나 봐요. 그래도 신혼 때는 좀 행복했어요. 임신 3개월에 번개불에 콩복듯 결혼해서 신혼살림 늘려가는 것도 재밌었고 밤늦게까지 영화도 보며 맛있는 거 해먹고 수다도 떨며 재밌었어요. 그런데 딱 1년 후 어느 날 남편이 퇴근해서 집에 들어왔는데 안색이 너무나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 시어머니 시아버지께서 살던 집을 날리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자기가 총각대에 돈 벌어서 처음 사준 집을 말이에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갑자기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고 물으니 그제서야 본인 가정사 얘기를 하는데 시어머니랑 시아버지가 젊었을 때부터 도박하는 버릇이 상당했대요. 그 이후로는 자식들 고생시킨다고 절대 안 하신다 약속을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먹고 살만하니 그 버릇이 다시 도져 도박에 손을 댔고 도박을 하며 빚까지 엄청나게 늘어났다는데 결국 감당이 안 돼 시어머니가 먼저 집을 팔자고 했다네요. 남편은 그 말을 하며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하다고 울기 시작하는데 저까지 뭐라고 하면 남편이 무너질 것만 같아 아무 말도 못하고 이제 어쩌냐는 말밖에 못했어요. 가뜩이나 아이를 낳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시댁 문제까지 신경을 쓰려니 골치가 아팠죠. 솔직히 조금 배신당한 기분도 들었어요. 동창들에게 남편의 스토리를 들어 어느 정도는 예상하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 최악일 줄은 몰랐죠. 시부모님은 상견례대도 조용히 앉아서 분위기 맞추며 그저 묵묵히 웃고 계셨던 분들이었기에 그런 과거와 습관이 있는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남편 말로는 일단 작은 집으로 옮겨 어떻게든 대안을 찾는다고 하는데 어느 날 둘째 시동생이 저희 집에 쳐들어오더라고요. 아버지 어머니 싸우는 틈에 정말 못 살겠다며 자기 취업할 때까지만 좀 눌러 살면 안 되겠냐고 하는데 한 6개월 정도 저희 집에 있다가 다행히 취업하고 나서는 독립을 했어요. 그리고 그 무렵 제게 둘째 아이가 들어섰는데 저는 다시는 이런 일은 없겠지 다독이며 태규에 힘썼지만 둘째가 나가니 셋째 시동생이 들어오더군요. 하필이면 그때 둘째 아이가 뱃속에서부터 몸이 약하다는 진단을 받았는데 셋째 시동생은 이유도 없이 그냥 눌러왔더라고요. 둘째 시동생보다 아주 더했어요. 백수로 작은 방 하나 딱 차지하고 그냥 게임만 해대는데 진짜 셋째 시동생 때문에 돌아버린 줄 알았어요. 집안에서도 편하게 쉬지도 못하고 예민한 첫째 딸 키우랴 뱃속에 있는 둘째 건강 챙기랴 살림하랴 정말 지옥도 이런 지옥이 없더라고요. 속은 속대로 끓이면서 지내고 있는데 남편은 자기도 사업이 바쁘다며 집에서 일어나는 일은 등한시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셋째 시동생 얘기를 꺼내면 고작 몇 달인데 그것도 못 참아줘? 당신이 워낙 외동으로 혼자 커서 이런 걸 모르나 본데 남들도 다 이 정도 불편함은 겪고 살아 그러니깐 좀 참아 라고 했어요. 그런 말을 하는 남편에게 저도 아니 근데 왜 내가 겪지 않아도 될 불편함을 겪어야 되냐고 당신 지금 내가 무슨 상황인지 잊었나 본데 나 지금 임산부야 라며 하루가 멀다 하고 싸워댔어요. 근데 문제는 셋째가 눌러앉으니 그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넷째도 은근슬쩍 방학 때 저희 집으로 배낭을 메고 오는데 넷째만료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매일같이 싸우며 집안 분위기가 거의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어린 것이 울면서 죽겠다고 여기서 잠깐만 지내면 안 되냐고 하는데 참 뭐라고 할 수도 없고 나가라고 내쫓을 수도 없어 결국 저는 남편이 과거에 했던 행동들을 그대로 하게 되는 꼴이 되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본인 동생 수바를 다 들던걸요. 한 번도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어 울기도 많이 울고 시부모를 찾아가 대체 언제까지 일해야 되냐고 말을 했지만 나중엔 저를 피해다니며 만날 생각도 하지 않으셨어요. 둘째 아이 낳고는 하루라도 행복한 날이 없더라고요. 근데 다행인 게 아이가 태어나면서 셋째 시동생은 애기 울음소리에 더 이상 게임을 못하겠다며 몇 번이나 짜증을 내다 저랑 대판 싸우고 지풀에 지가 지쳐 집을 나가는데 이제야 좀 끝이 나는구나 싶었어요. 근데 셋째 시동생이 나가면서 마치 바통을 이어봤듯 시어머니가 들이닥친 것이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결혼 3년차 때였죠. 두 애들 키우느라 진짜 정신이 없을 때였는데 시어머니는 결국 시아버지와 이혼을 했다며 막내 신우와 함께 들어오는데 정말 아득했어요. 아니 사고는 본인도 같이 쳐놓고 웬 시아버지 흉만 보며 그 인간 때문에 나까지 도박 중독이 다시 도졌다고 하는데 시아버지랑 떨어져 있어야 본인이 사는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저희 집에 온 거래요. 그러면서 네가 나를 좀 헛내켜 다오. 내가 막 불안해하면 네가 뭐라고 좀 해줘. 나도 무서운 사람이 옆에 있어야 중독을 끊지. 라는 변명을 하더군요. 그 말에 남편한테는 도저히 이 집 못하겠다고 더 이상 안 할 거라고 했어요. 내가 이렇게 말하는데도 당신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그때는 이혼이라고 쐐기를 박았죠. 그러니 그제서야 남편이 둘이 살 집을 구해줄 테니 나가서 사시라고 하는데 시어머니는 끝까지 본인이 돈 벌 때까지만 여기서 살면 안 되겠냐고 하는 겁니다. 생활비도 아낄 겸 같이 사는 게 나을 것 같다며 손녀 딸들도 다 내가 봐주겠다고 제게 거래를 하는데 저는 단칼에 뚝 잘라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 분명히 이혼이라고 얘기하니 시어머니도 기분이 나빴는지 네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내가 아주 두고 볼 거야. 멀쩡한 시모를 내치고 과연 네가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라며 가진 성질을 내고 문을 쾅 닫고 나가시는데 남편도 얼굴이 시뻘개져 말은 안 했지만 제게 화가 많이 난 상태였어요. 근데 얼마 못 가 제게 굽실거리는 일이 생기게 되었는데 남편이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는 것 마냥 한숨을 이리저리 내쉬며 얼굴도 점점 말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긴 거냐고 물어보니 오랜 고민을 하다 제게 어렵게 말을 털어놓는데 잘 나가던 사업이 갑자기 어려워지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돈을 구해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돈 구할 데가 없다는 겁니다. 직원 월급도 못 주게 생겼다고 하는데 그 말에 저도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듯 했어요. 남편의 사업이 좋지 않다니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데 아이들은 아직 어리지 저는 돈도 안 벌지 또 남편만 바라보는 돈 쓰는 시댁 식구들까지 있지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 남편은 일단 제게 이런 일이 있다고 운만 뛰어놓는 거라며 본인 일은 본인이 알아서 해보겠다고 하는데 남편의 말과는 정반대로 사업은 점점 더 안 좋아졌고 늦게 들어오는 날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도 남편의 사업은 작은 문제가 해결이 안 돼 결국 저희 친정 부모님에게 손을 벌릴 수밖에 없었죠. 솔직히 부모님한테는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모자랄 판국에 이런 부탁을 해야 하니 마음이 너무 불편했어요. 근데도 남편은 제가 속이 타들어가는 것도 모르고 일단 자존심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부탁드려보자. 내가 작은 문제만 다 해결되면 다시 다 갚을 거야. 일단 빌리는 목적으로만 말씀드리자. 라고 하는데 힘들어하는 절 옆에 두고 남편은 아버지에게 10억이라는 돈을 빌리더군요. 저희 아버지도 모든 상황을 보곤 망하기 일부 직전인 남편에게 돈을 빌려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 남편이 눈물을 흘리며 장인호는 감사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서든 1년 안에 10억 다 갚도록 하겠습니다. 믿어만 주세요. 라며 호언장담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시어머니도 이 소식을 전해 들었는데 본인 아들한테 이런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몰랐다며 가슴이 아프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집에서 10억이나 도와줬다는 사실은 아랑곳하지도 않으시고 당연하다는 듯이 말을 하시는데 예, 솔직히 하나밖에 없는 사위가 힘들다고 하면 그거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나 같으면 10억이고 20억이고 사위가 원하는 대로 줬을 거다. 라는 말에 저도 어이가 없어. 어머님, 이 세상에 당연한 게 어딨어요, 당연한 게? 막말로 그러는 시대계수는 저한테 뭐 하나라도 해주신 거 있으세요? 왜 저희 집에서 해주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하세요? 라며 댓글을 했죠. 그러니 욕만 엄청나게 들었네요. 그저 본인 아들 힘든 것만 마음 아파하시는데 사람이 정말 경우가 없어도 이렇게 없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남편은 저희 아버지 덕에 당장 힘든 부분을 메꿀 수 있게 되었고 조금은 안정적이고 평탄한 가정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돈의 힘이 이 정도로 세구나 싶은 생각도 들었네요. 그리고 어느덧 남편이 아버지와 약속했던 약속의 시간인 1년이 다 되었고 그날이 오게 되었는데 그 순간 제게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연락이 되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바쁘고 술을 많이 마셔도 이렇게까지 연락이 안 드는 사람이 아닌데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게다가 그날은 아예 집까지 안 들어오는데 저 또한 밤새 잠도 못 이루며 거실을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데도 남편은 밤새도록 연락이 안 되었고 심지어는 그 다음 날도 연락이 안 됐어요. 이 정도면 분명히 무슨 문제가 생겼다 생각이 들었고 둘째를 데리고 먼저 남편의 회사를 찾아갔어요. 혹시 회사에서 일하다 잠이 들었나 싶었죠. 근데 회사에 가니 문이 굳게 닫혀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문 밖에는 대여섯 대의 컴퓨터들이 수북히 쌓여져 있는데 제가 막 문을 두드리고 아무도 없냐고 하니 이내 건물 관리인이 제게 와선 아니 애기 엄마 여기 사무실 집 뺀 지가 얼만데 사람을 찾으셔요? 한 적 달 전부터 나갔어요. 여기 사장님이 비서랑 결혼식 올리고 딴 일 한다고 나갔는데 무슨 일이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에 저는 일단 남편의 사진을 보여주며 이 사람이 아저씨가 아는 여기 사장 맞냐고 물었어요. 그러니 맞다고 하는데 그럼 대체 그게 무슨 말이냐고 했죠. 이 사람이 내 남편인데 비서랑 결혼식을 올렸더니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그러니 술술 제게 남편놈과 비서라는 여자에 대해 말을 해주는데 처음엔 여기 사장님 어머니가 매일같이 그 비서 아가씨를 옆에 끼고 다녔어요. 근데 어느 순간 회사 비서로 취직이 됐다고 뭐민이 어렸을까 하여 그럴까 저 일요일 미 배뉴 올려 일요일 우린 둘 이어 여행 decay 여름 명 여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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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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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또 어느 순간 둘이 결혼을 한다고 하면서 사무실을 빼던데 듣기로는 그 사장님 어머니가 그 비서를 소개시켜줬다고 하던데 아이고 애기 엄마는 하나도 모르는 모양이네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어디 한 대 세게 얻어맞은 듯한 기분이 들었고 그 길로 곧바로 시어머니가 계시는 원룸에 쳐들어갔어요 그러니 역시나 시어머니는 모른 척하며 왜 왔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른 척하며 남편이 사라졌다고 연락이 안 된다고 했어요 다른 때 같으면 시어머니 그 말 듣고 호들갑도 그런 호들갑이 없을 정도로 난리를 칠 사람인데 그날은 유난히 침착하게 애가 없어질긴 왜 없어져 어디서 술 마시고 자고 있나 보지 좀 기다려봐라 원래 남자들은 한 번씩 연락도 안 되고 외박하는데 뭘 그렇게 유난을 떠냐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에 저도 원래 유난은 어머님이 더 떠시지 않으세요? 오늘따라 굉장히 침착하시네요 라고 했어요 그러니 웃기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내가 전화해보면 될 거 아니야? 전화하면 될 거 아니야? 라며 핸드폰을 제 얼굴에 막 들이미는데 그 순간 저는 어떻게든 시어머니와 그 비서라는 여자가 서로 연락을 했다는 증거를 잡아야 했고 시어머니가 비밀번호 패턴을 여는 순간 저는 시어머니를 밀치고 화장실로 들어와 문을 잠가버렸어요 그리고는 통화 목록을 열어보았는데 전부 남편 놈과 며느리라고 써져 있는 사람과 통화한 목록들 뿐이었어요 분명 오늘 저와는 통화를 한 적이 없는데 여기 써져 있는 며느리는 대체 어느 며느리인지 제가 걸어서 확인을 해야 했죠 밖에서 시어머니는 난리를 치고 문 열어라고 하는데 저는 아예 무시하고 통화 버튼을 눌러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니 전화를 받자마자 상대방 여자가 어머니 저희 지금 공항차로 왔고 일단 제주도 가는 티켓 끊었어요 라고 하는데 옆에서 엄마야? 나 좀 바꿔봐 라는 남편의 목소리까지 들려오더군요 그리고는 전화를 바꾸는데 그 순간 피가 거꾸로 쏘는 기분이 들었고 저는 남편 놈이 전화를 받자마자 네 엄마가 아니라 네 마누라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 남편 놈도 기겁을 하며 전화를 끊어버리는데 저는 시어머니가 열쇠를 찾을 동안 문자와 메신저를 전부 다 뒤져보았고 사진으로 다 찍어 증거로 남겨놨어요 그리고 밖으로 나와 시어머니를 보자마자 시어머니 핸드폰을 바닥으로 내리치며 박살을 냈고 당신들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이 핸드폰처럼 박살을 내버릴 거라고 했어요 감히 우리 아빠 돈을 가지고 딴 여자랑 도망을 쳐? 그것도 당신이 붙여준 여자던데 내가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상 가만히 둘 것 같아? 라며 이빨을 바득바득 갈았죠 그러니 시모는 미친 여자처럼 발강을 하며 제가 나가지 못하게 저를 동염하려고 하는데 저는 그런 시어머니를 있는 힘껏 밀치고 애기 데리고 그 집을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제일 믿을 사람인 저희 부모님께 이 모든 사실을 말씀드렸고 당장 변호사를 선임해 남편은 고소를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저 또한 남편놈과 그 여자에게 소송을 준비했는데 다행히 남편놈은 공항에서 바로 잡혔고 빼도 박도 못하게 경찰 조사를 받으러 다녔어요 그리고 이번에 소송하면서 이 집 사람들의 실체를 낱낱이 알게 되었는데 그냥 집안 자체가 다 사기꾼들이더라고요 어떻게 그 밑바닥에서 지금까지 살아남아 왔는지 남편은 어떻게 살아서 지금까지 왔는지 아주 잘 알겠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사람이라고 믿고 살았다니 기가 막혔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본인과 같이 안 살겠다고 한 순간부터 자기 아들한테 여자를 붙여줬고 그것도 모자라 저희 집안 돈까지 갖다 끌어다 쓰라고 바람을 넣었더라고요 거기에 시동생들이랑 신우까지 소집해 장남인 남편놈 불륜하는 거 제대로 입 다물고 있으라고 시켰다는데 그동안 시동생들 저희 집에 갖다 놓은 것도 다 시어머니가 꿈인 짓이었죠 시어머니는 남편놈이 저희 집에서 타온 10억으로 일부는 도박하고 일부는 자기 치장하는데 썼다고 진술을 하는데 제게 하는 말을 듣고 더 기가 찼어요 야 어차피 넌 외동이어서 니 부모 돈 다 독식할 텐데 우리 집이랑 나눴으면 뭐가 좀 덧나냐 니가 하도 욕심스럽고 베푸는 게 없어서 내가 일부러 창준이한테 여자 붙여준 거다 니가 마음만 곱게 썼어 봐라 내가 이런 짓을 하고 이런 사단이 났겠냐고 이게 다 너 때문에 그런 거야 너 때문에 라는데 저는 한동안 실수를 하며 저기요 대체 왜 우리 부모님 돈을 당신 그지 같은 식구들하고 나눴어야 되는데 우리 부모님이 무슨 자선사업가 아니 그리고 사지 멀쩡해서 다들 돈 벌 생각은 안 하고 왜 우리 부모님 피 같은 돈을 니들이 쓰려고 하냐고 라며 지금까지 먹여주고 재워주고 도와준 것도 고마워하지 않았던 인간들이 대체 뭔 낯짝으로 이따위 행동을 하고 있는 거냐고 했죠 제가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건 절대로 결코 아닌데 이 인간들한테는 제대로 된 무시를 하며 짓밥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저는 갈 때까지 가서 이혼 소송하였고 남편놈이 모아둔 재산과 위자료 청구까지 싹 다 했어요 그리고 그 상간녀한테도 소송 걸어 1300만 원 위자료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남편놈은 사기로 구속이 되었는데 지가 10억 갚을 능력이 없음 제대로 된 벌을 받아야 되는 게 당연했죠 아주 알맹이까지 확 다 벗겨먹고 내동댕이 치는 게 제 복수였어요 그리고 남편놈에게 받은 위자료랑 상간녀한테 받은 위자료 모두 저와 같은 처지인 어려운 한부모 가정과 미혼모 가정 시설에 딸들 이름으로 전액 기부를 하였어요 그리고 그 영수증 가지고 증인으로 재판에 나온 예전 신무에게 보란듯이 보여주며 나는 사람들을 도와도 이런 사람들을 도와 당신 내 같이 일 안 하고 기생충처럼 붙어있는 사람들 말고 라며 벌레가 아니라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제발 좀 인간답게 살라고 했네요 그렇게 저는 모든 소송이 끝나고 다시 제 삶을 그려나가고자 미술관에 취직을 해 현재까지 큐레이터로 일을 하고 있어요 아이들 또한 아빠 없이 잘 자라게끔 안정적으로 정서를 느끼기에 제가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다행히 딸들도 저를 잘 따라와 주고 있고요 하지만 가끔씩 그때 감정이 욱하고 올라와 화가 치밀어 오르지만 이런 게 이혼 트라우마구나 라는 생각으로 혼자서 마인드 컨트롤 하며 잘 다스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제 옆에서 항상 절 응원해주는 부모님과 지인들이 있으니 그 사람들을 생각해서라도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죠 비록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를 범했지만 그만큼 얻은 것도 많았기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